안녕하세요. 다육의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 새로운 잎비다육에 나와있는데요. 잎비다육은 달콤한총강님 채널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총강님 구독자님들도 만나보지 못한 가격으로 오늘 해주시는데요. 제가 부탁을 달콤한총강님한테 특별히 또 했고요. 달콤한총강님이 농장에서 정말 착한 가격으로 가져와서 달콤한총강님 구독자님들도 아직 이 가격에 만나보지 못한 가격으로 또 이벤트, 특별 이벤트를 해주셨어요. 달갱, 코크림, 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또 착한 아이들은 오늘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농장에서도 이 가격으로 줄 수가 없는데 특별 이벤트로 해가지고 달콤한총강님이 또 달라고 졸라가지고 가져온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량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빠른 찜이 또 더 좋은 거 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베다육도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또 택배,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또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중에 이베다육 달콤한총강님한테 여쭤보셔서 또 구입을 하실 수 있는 품목도 있거든요. 이렇게 또 해서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착한 가격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주피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피터 보면은 농장에서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 이두도 있고요.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 달궈져서 이렇게 색감이 조금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가격 보시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 주피터가 오늘 이 주피터가 가격 4,000원에 농장에서도 안 주시는 거 그냥 때 써서 가져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꽃그림 구독자님들 행복한 시간 되실 것 같아요. 가격 면에서 정말 좋은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은 어디서든지 가져올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주피터 외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이두도 있어요. 오늘 가격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예요. 농장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를 4,000원에 오늘 해드리고요. 중간중간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격들이 있답니다. 끝까지 잔잔히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울도 이렇게 굳혀진 아이예요. 지금 9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이게 많이 굳혀져서 목대는 이 정도 밝아진 아이거든요. 이 아이도 오늘 5,000원에 이렇게 가격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나울도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이게 전부이거든요. 목대 보면은 목질화가 되어져서 굳혀지고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여기에서 랜덤으로 갈 건데요. 조금 더 굳혀져서 얼굴이 좀 작은 아이도 있고요. 조금 두스는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가격들은 많이 못 만나보기 때문에 요거가 수량이 전부예요. 그래서 요기에서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사과꽃도 마찬가지로 사과꽃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사과꽃은 요렇게 두스 많아요. 그리고 가격 정말 착해요. 2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발품을 팔아가지고 농장에서 안 된다는 아이들 요렇게도 달콤한 총강님이 구해주셨어요. 이렇게 꽃그림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많아요. 두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이렇게 두스가 많은 아이. 요 아이는 넷보트가 전부 있거든요. 가격 사갖고 2만원. 어우 정말 예쁘죠. 요 아이들은 새로 나오면서는 요렇게 보조개 라인이 있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두스가 이렇게 많아요. 많이 굳혀졌죠. 요렇게 굳혀졌어요. 요거는 이파리가 이제 떨어진 거는 빼고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아 예쁘죠. 요 아이들 2만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넷보트가 전부이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요 테슬라가 두프트가 있어요. 요렇게 풍성한 아이. 요렇게 풍성해요. 자구도 많아요. 두프트가 있는데 형태는 조금 다르죠. 요 아이는 큰 아이가 있으면 삥 둘러서 자구가 있어요. 요 테슬라도 이렇게 큰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슬라가 무거지면서 보조개 라인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요 두스가 이렇게 많아요. 요즘 많이 착해졌어도 이 정도 크기하고 이 정도 굳혀진 아이들은 또 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은 아이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 가격 두프트가 전부예요. 요 아이 가격 2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살짝 빨갛게 물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사이즈는 지금 12cm 풀분 안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가 하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요 하나는 10cm, 8cm, 9cm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요 풀분이 12cm 풀분이기 때문에요. 두스는 아주 많아요. 두프트가 가격 2만원에 있고요. 야생마리아 철화예요. 철화도 요 아이가 지금 생얼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아이들이 드물죠. 생얼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예쁜. 요것도 살짝 철화로 약간은 변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근육이 있어요. 근육. 요 아이도 두프트가 전부인데 가격 2만 5천원에 해주십니다. 야생마리아 철화. 요 생얼이 두 개나 있어요. 여기 철화 있고요. 철화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엮여져 있거든요. 예쁘죠? 요 얼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요 야생마리아 철화도 두포트 이렇게 있고요. 노만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들 5천원에 해주십니다. 4도 5도 이렇게 있어요. 색감 많이 올라왔죠? 이 아이들 더 전체적으로 물들면 핑크색으로 너무 예뻐요. 요 아이들 이렇게 굳혀졌어요. 달달 달궈진 아이들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이 아이는 노제트가 크기 때문에 2두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착한 아이들이라서 수량이 한정돼 있어요. 요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죠? 5천원에 해주십니다. 여기에 이제 전화번호 남겨놓으니까는 전화번호로 입비다육에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달달 달궈진 아이거든요. 예쁘죠? 요 아이도 여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노즈베이도 이런 아이 처음 봤어요. 노즈베이 우리가 한포트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요 아이가 약간은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물이 들면서 끝에 빨간색감으로 물이 들거든요. 요 아이들, 요 아이는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죠? 아이들도 물이 들어가면서 고급스럽게 더 색감이 변하거든요. 요 아이들도 보니까 조금은 약간은 보조개 라인도 들어가져 있는 것 같고 물이 들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요 아이는 언뜻 보면 아이보리도 조금 닮은 듯한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요렇게 큰 아이들, 요렇게 큰 아이들 보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외두만 많이 봤거든요. 요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요 아이도 네포트가 전부입니다. 요 아이들 외두짜리 소개하면서 물든 아이들 보여드렸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거든요. 약간은 빌게이츠도 조금 닮은 듯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빌게이츠도 완전히 물드니까 주황색, 노란색 참 고급스럽더라고요. 요 아이들 보기만 해도 뿌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요 아이 네포트가 있는데요. 요기에서 이제 랜덤으로 갈 수가 있겠죠. 요 아이들 가격 2만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격들인 것 같아요. 와 멋있죠? 이렇게 큰 아이들 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찾기도 힘든 것 같아요. 가격도 또 착해요. 아유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주시고요. 라탐이에요. 라탐 이렇게 큰 아이를 자구가 지금 보니까 3개, 3개나 나와 있어요. 라탐도 조금 더 물들면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고요. 이 아이 완전히 굳혀진 아이거든요. 이렇게 큰 사이즈에 있어요. 한 18cm? 요렇게 사이즈에 있는데 요 아이 가격 2만 5천원에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내주셨어요. 이렇게 2만 5천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내주셨거든요. 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18cm 이렇게 풀분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18cm보다 이렇게 살짝 높답니다.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조금 더 진한 색감으로 물들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라탐도 요즘 그 사각 풀분에 5천원짜리가 나오는데 요렇게까지 또 물들이고 굳히려면 엄청 시간도 걸리죠. 이렇게 멋진 아이 한번 또 품어보셔요. 얘 한 포트가 있어서 빠른 찜이 또 아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링고스타예요. 링고스타 지금 여기 보면 링고스타 H.Y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는 가격은 15,000원에 이렇게 큰 아이 요기도 18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들어져 있어요. 요 아이는 이제 주피터 필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요렇게 이렇게 큰 아이 링고스타 주피터 링고스타하고 묵은둥이가 되면 링고스타나 주피터나 조금 헷갈려요. 그 아이가 그 아인가 초보 때는 정말 그렇게 헷갈렸거든요. 링고스타 요 아이 15,000원에 요 아이도 하나밖에는 없고요.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인데요.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원래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노제트가 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요렇게 큰 아이 내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아이는 한 번도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요 몽블랑 이 작은 아이잖아요. 빨간 풀분에 있는 아이도 조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렇게 크게 묵은 둥이로 굳혀진 아이 처음 보았거든요. 요 아이도 하나 이렇게 또 착한 가격으로 내주셨어요. 2만 원에 몽블랑 은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만 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하나 내주셨어요. 그리고 아우렌시스도 이렇게 굳혀진 아이거든요. 아우렌시스 요 아이들 만 원에 판매를 하는 아이 8천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많이 굳혀졌어요. 여기 보면 목대 보이시죠? 목대가 완전히 목질화가 되어져 있고 목대 다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예요. 여기 보이시죠? 목대가 이렇게 다 보여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굳혀진 얼굴이에요. 요 아이들 만 원에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데 요 아이들 오늘 8천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 아이들도 있고요. 알리에 노르드 군생 인데요. 12,000 원에 판매하는 아이 오늘 만 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 아이 보면 군생 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 아이도 많이 나와 진 거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층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 아이 2년 동안 굳혀진 아이예요. 아이들 2년 동안 굳혀진 아이고 빨갛게 물든다고 하는데요. 요 아이가 홍시 요런 아이들 하고 조금 비교를 다 물들었을 때 홍시 이런 아이들 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고 하네요.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2두도 있고요. 3두도 있어요. 요렇게 3두도 있고요. 요렇게 3두도 있거든요. 요기 5포트가 전부 이기 때문에 요기에서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만원 이래요. 2년 동안 굳혀져서 요렇게 요기도 빨갛게 지금은 약간 적색 요런 색감 인데 홍시 처럼 그렇게 빨개 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기 손톱 끝은 약간은 길쭉 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노제트 이런 모습이거든요. 알리에 로르를 많이 접해지 못하셨던 분들은 또 이렇게 가격 착할 때 만원에 한 번씩 접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케라리언도 이렇게 다 달궈진 아이거든요. 너무 예쁘게 물들었죠. 요렇게 케라리언은 작은 아이들부터 큰 아이들까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달달 달궈진 아이들 가격 오늘 만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요렇게 매장에서 12,000원에 판매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만원에 주시고요. 또 착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본 백봉이라고 합니다. 일본 백봉도 한 포트에 가격 5,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요 아이들이 처음에 가져왔을 때 금무지로 가져왔었고 그때 금이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백봉이라고 해요. 일본 백봉이 약간은 피치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피치걸이 백봉하고 겨배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백봉하고 조금 비슷한 이런 분위기들 나타내거든요. 지금은 금이 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처음에는 금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먼저 빠져나갔죠. 지금은 금은 보이지는 않는데 이 아이들이 금무지라고 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래요. 오늘 이렇게 금무지를 5,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내주신다고 합니다. 거의 다 다 붙여진 아이들이에요. 피몽으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정말 착한 가격으로 5,000원에 또 주셨고요. 파스텔도 이 정도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보면은 완전 목질화는 안 되었지만 달달 달궈져서 지금 목질화로 변해가는 과정이고요. 이 아이들 철화로 지금 철화하고 섞여져 있어요.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가 되어져 있고 이 아이들이 다 굳혀져서 노제트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조금 더 물이 들었죠. 이렇게 조금 덜 든 아이들도 있는데요. 노제트가 많이 굳혀지면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 보다도 조금 덜 굳혀진 아이들은 아이들도 가격 만원에 많이 판매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6,000원에 이렇게 큰아이들 내주신다고 합니다. 생얼도 있어요. 분지도 하고 있네요. 철화도 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철화가 살짝 풀려가면서 노제트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은 섞여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생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만 철화하면서 여기 생얼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있고요. 거의 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은 주수가 작으면서 많은 아이들은 철화가 풀린 듯 합니다. 너무 괜찮죠. 이렇게 굳혀진 아이를 또 6,000원에 달콤만 총각님이 이렇게 6,000원에 해주셨어요. 아이고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물이 들면 주황색 노란색 밝은 톤으로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있고요. 또 정말 착한 가격으로 플레르블랑 이 아이들은 약간은 핑크색으로 물들고 언뜻 보면 노라하고도 많이 비슷한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거든요. 이 아이도 여기에서 오랫동안 묵어진 아이예요. 다 분갈이를 해서 묵혔기 때문에 여기 배압토로 다 묵어진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두도 있죠. 외두로 많이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완전히 물들고 굳혀지면 꽃 모양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죠. 노라하고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노라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노라가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인기 많잖아요. 그러듯이 이 아이들 많이 붙여져서 이렇게 입장수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얼굴 작아지면서 동글동글하게 말리면 정말 예뻐요. 이 아이들 오늘 가격 정말 착한 가격으로 3,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달 묵어진 아이들이거든요. 색감도 이렇게 올라와요. 하나씩 이렇게 자구도 있어요. 그리고 층수도 이렇게 많아요. 많이 묵어져서 층수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한 포트에 3,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 두 포트를 하시게 되면 5,000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포트 두 포트는 따로따로 심을 때는 괜찮은데 이 아이들 합식을 할 경우에는 세 포트 세 포트를 이렇게 합식을 하면 훨씬 더 예쁘죠. 두 포트는 5,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세 포트는 7,500원에 해주실라나요? 7,500원 제가 봤을 때는 4 포트 만원에 합식하기는 조금 4개를 합식하기는 조금 그래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세 포트나 다섯 포트를 이렇게 합식을 하는 게 시각적으로 훨씬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에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포트를 합식을 할 경우 너무 예쁘겠죠. 꽃 모양으로 세 포트 합식을 할 경우에는 7,500원에 해주시겠죠. 두 포트도 5,000원에 해주시는데요. 그죠. 세 포트를 합식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또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포트는 3,000원 두 포트는 5,000원 합니다. 세 포트나 다섯 포트로 합식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빌레도 지금 여기 보면 15cm 필분에 들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다 달궈진 아이들이거든요. 달콤한 총각님 다 꼼꼼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것들은 다 빼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또 다 구입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아이들 매장에서 만원에 판매하는 아이들 오늘 8,000원에 이렇게 큰아이들 다 달달 달궈진 아이 입장 이렇게 층수도 많아요. 이 아이들 오늘 8,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큰아이도 있고요. 이게 입장수는 많아요. 더 달궈진 아이에서 조금 작은 아이들도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더 큰아이도 있고요.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있어요. 입장이 조금 더 큰아이들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닐리원도 농장에서 만든 데서 직접 가져오셨는데 이 가격으로 줄 수가 없는 아이들을 또 이 아이도 달콤한 총각님 구독자님들도 아직 만나보지 못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농장에서 이 가격을 줄 수가 없는 데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달달 달궈진 아이예요. 예쁜 아이들인데 조금은 비슷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 아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손톱 끝도 이렇게 묘족하게 올라와 있고요. 위에서 보면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달달 달궈진 아이들이에요. 다 무거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오늘 가격 대박 가격이죠. 4,000원에 주신다고 합니다. 다 달궈진 아이들이에요. 조금 더 물들어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렇게 조금 물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물이 완전히 예쁘게 더 달달 통통하게 이렇게 달궈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한 가격 4,000원에 아직 달권만 총각님 구독자님들도 이 가격에 못 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룡이에요. 와룡 와룡은 많이 접해보지 못한 아이 거든요. 와룡 아마도 저희 구독자님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와룡은 저도 처음 보거든요. 처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수량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이 아이들이 비싸게 판매를 했던 아이들이에요. 얼마 전에도 달콤한 총각님이 소개했을 때 이 아이 5만 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거든요. 5만 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예요. 다른 데서 소개할 때 5만 원에 판매를 했던 아인데 오늘 이 아이 15,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와룡이 없으시면 이 와룡을 많이 재배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이게 수량이 농장 자체에서 수량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값이 있다고 해요. 이 와룡은 이런 느낌 약간은 귀여운 이렇게 멋진 포스보다는 살짝 귀여운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손톱이 이렇게 날카롭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와도 여기 지금 보니까는 열 포트가 전부이거든요. 열 포트 한정 수량이에요. 이렇게 손톱은 이렇게 빨갛게 되어져 있고요. 입장도 둥글둥글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쁘게 생겼죠.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들 오늘 15,000원에 얼마 전에 달콤한 총각님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아이들 5만 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들 오늘 한정 수량으로 10개 아이들 15,000원에 해주십니다. 가시 마리아인데요. 가시 마리아가 이 아이들 저 꾹그림 구독자님들도 처음 보실 거예요. 가시 마리아라고 있는데요. 가시 마리아 찾아보면은 제가 이미지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 아이들 가시가 올라와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 찾아봤거든요. 이 가시를 보고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 가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 봐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을 얼른 인터넷에서 가시 마리아 찾아보세요. 어떻게 돌기가 가시가 올라오는지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에서 가시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앞뒤 다 나온다고 합니다. 앞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하얗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서 가시가 볼록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돌기가 올라오듯이 이 아이는 가시가 올라오는 아이들인데 가격도 한번 가시 마리아 찾아보면서 가격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가격도 몸값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울퉁불퉁한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 가시가 들어갔다가 날씨가 좀 살살해지면서 이 아이들이 가시가 올라오나 봐요. 지금은 이렇게 살짝 울퉁불퉁 여기 보이시죠. 이런 데서 가시가 올라오거든요. 지금은 가시는 올라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포트가 전부예요. 6포트가 전부인데 지금 제가 소개만 해드리고 이 가시 마리아는 달콤한 총각님 전화 하셔가지고 여쭤보세요. 가격은 지금 여기 적혀있지는 않아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착한 가격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달콤한 총각님한테 직접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누다가 이 묵은 등이거든요. 누다 지금 9cm 풀분 안에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묵은 등인데 묵어졌어요. 목대 보이시죠.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거든요. 야무지게 굳힌 아이들 오늘 가격 착하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5,000원에 준비를 해주셨어요. 묵은 등이에요. 이렇게 이 아이들 노제트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빨갛게 올라오는 아이들 이 아이들 여기 지금 5포트가 전부네요. 이 아이들 5,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착하게 해주시고요. 묵어졌어요. 달달 묵어졌어요. 이 한 포트만 해도 작은 포트에 키우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오리온이에요. 오리온은 이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오리온 이렇게 달궈진 아이들 만나보기 쉽지 않아요. 아이들 여기에서 오랫동안 달궈진 아이라고 합니다. 오리온을 이렇게 외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 가격 5,000원에 오늘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착한 가격이죠. 이렇게 이두나 외두로 있어요. 다섯 푸드가 전부 입니다. 이렇게 5,000원 가격 착하게 5,000원에 해주시고요. 파드마도 한번 또 찾아보시면 알 것 같아요. 파드마 농장에서 지금 아방 가르드 릴리페드 로치 이렇게 다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이 농장의 흙을 보면 강물에 이렇게 단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빨리 후루루 크지 않고 단단하게 굳혀서 굳혀서 키운 아이들 이라고 합니다. 파드마도 한번 찾아보시면 또 가격하고 찾아보시고 또 확인해보시고 구입을 하셔도 돼요. 파드마 같은 경우에는 군생으로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 이거가 한정수량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줄 수가 없어서 이 가격 한정수량으로 가지고 오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파드마가 외두로 있는 아이들 하고 3두 2두로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파드마가 이렇게 통통하게 그리고 이 강물에 오랫동안 달달 달궈서 키웠기 때문에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파드마가 우리가 소개하는 입장에 큰 아이들 하고는 완전 다르게 여기 보시면 외두로 있는 아이는 이 하나가 영양분을 전체적으로 다 먹고 있으니까 더 통통하게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온전하게 예쁘게 비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다육이들 항상 소개해드릴 때 군생으로 되면 두수가 많으면 얼굴이 작아지잖아요. 그만큼 서로서로 영양분을 나눠 먹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두수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살짝 외두보다는 통통함은 살짝 적은 듯 합니다. 이렇게 이두만 데도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정말 야무지게 정말 굳혀진 아이예요. 강물에서 야무지게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돌덩이 같아요. 돌덩이 이렇게 삼두도 있어요. 이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도 랜덤으로 보내드릴 것 같아요. 예쁘죠. 이렇게 삼두 외두 있어요. 섞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가든가 아니면 또 주문하실 때 여쭤보세요. 파드마 가격이 8천원 합니다. 이렇게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8천원 해요. 그래서 이 8천원 하기 때문에 이 파드마는 여기 수량이 전부예요. 여기 거가 전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파드마 아직 안 키워보셨던 분들이나 앞으로도 살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를 한번 키워보세요. 달달 진짜 돌덩이 같아요. 달달 달궈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가격 8천원 에 한번 키워보시고요. 릴리 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빨간 포트 9cm 얼굴 너무 예쁘죠. 굳혀져서 이렇게 얼굴이 예쁘답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외두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거 삼두나 이두 하나씩 있네요. 이 릴리 패드도 가격이 2천원 해요. 이렇게 달궈진 아이 얼굴 너무 예쁘죠. 뭐 하나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세 개를 합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천원 에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요 강모래 하고 똑같은 거에서 키워가지고 달달 묵혀서 이렇게 예쁘게 얼굴을 키워놓은 거네요. 예쁘네요. 요 아이 2천원 에 또 준비를 해주셨고요. 로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노치도 노치가 이보다도 조금 작은 아이들 5천원 에 판매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이들 지금 투수가 이 정도 되거든요. 더 달달 묵혀져야 되겠죠. 지금은 조금 덜 묵혀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더 굳혀져야 할 아이들 이에요. 가격 3천원 에 9cm 풀분 안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은 섞여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보이는 부분은 약간은 적신 군생도 있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오 이 아이들 노치도 이렇게 3천원 포트에 만나볼 수 있어요. 예쁘죠. 요 아이들 요 아이들도 이렇게 강모래에서 단단해요. 진짜 단단해요. 흙이 강모래에서 다 굳혀진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요 노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현재로는 달달 달궈진 아이는 아니에요. 3천원 에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노치도 노르스름 하게 물들면 너무 예쁘죠. 달달 달궈지면 너무 예뻐요. 나오라고 비슷하지만 또 초보분들 나오라고 처음에 저도 헷갈렸어요. 요 아이들 페리도트 하고 샹그릴라 헷갈리듯이 나오라고 많이 헷갈렸는데 나오라고 살짝 다르죠. 노치를 3천원 에 해주십니다. 아방가루드도 이 아이들 2천원 하거든요. 요 종자포트에 있어요. 모종포트에 요 아이들 있는데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어요. 너무 귀엽죠. 요즘 아방가루드도 뭐 이렇게 좀 큰 포트에 만원씩 나오는데 요 아이들 요 아이들 2천원 한 포트에 2천원 하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 이제 합식을 하면 요 아이 하나 키우는 거 보다는 세포트를 합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쁘겠죠. 요 아이들 세포트 하면 5천원 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달달 달궈져서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 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세포트씩 합식을 하면 훨씬 더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 아이들 세포트 해도 이 아이들도 자구는 조금 많이 달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소개할 때 보면 그래서 요정도 붙여져서 색감이 예쁜 아이들 키우시면 가을에 또 예쁜 모습 볼 수 있겠죠. 세포트 5천원 합니다. 아방가루드도 이렇게 예쁘게 합식을 해서 키우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금 아방가루들은 아니거든요. 아모로파티인데요. 아모로파티 입꽂이라고 합니다. 입꽂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을까요? 입꽂이 합식한 아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방가루로도 얼굴이 노제트가 작고 동글동글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합식을 해서 키워놓아도 참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달금한 총각님이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직 또 달금만 총각님 구독자님들 한테도 이 가격을 드리지 못한 가격을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또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쁜 아이들 수량이 적은 아이들은 빠른 짐을 해서 또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비다육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